택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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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이. 택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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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이. 안녕하세요, 쌤이, 안녕하세요. 많이 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벨트 하시고요. 네,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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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대림동. 대림동, 대림동. 아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진짜 반갑습니다. 네네. 자, 오늘 첫 손님이세요, 경치적으로는. 아, 순천에서 올라왔어요. 아, 순천에서요? 자, 조심히 모실게요. 아까 앞에 빨간 택시, 그걸 탈러 피우면 오다가 아, 그 번에 풀고 온다고 내 처음에 왔더마. 여자분이 딱 타고 가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전속으로 아우, 우리 차 타시지 이랬거든요. 손님이 없어서. 아, 여자분 탔으면. 여자분 탔으면. 예, 여자분 탔시지 이랬는데 선생님이 딱 오신대. 아우, 다행이다 했는데 이런 인연이 있구나. 물 좀 드릴까요? 아니,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금방 밥 먹고 왔어요. 아, 예. 그건 그렇고. 네. 어찌 이 택시를 잡으셨는가? 카메라가 많이 달려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우연치 않게 또 선생님과 저와 이게 또 인연인가 봐요. 그 조남이 어떻게 되시더라? 나 조남을 지금 이름이, 이름 머리가 그분을 둔 디, 얼굴 보면 금방 기억이 나는데 그 저, 런닝맨인가 그기도 하고. 그렇죠. 아, 진짜 나도 그게 기억력이 많이 없다니까. 그래도 유명한 사람. 유재석이는 저를. 아, 유재석. 아니, 나는 이름을 빨빨리 기억을 못해. 유재석은 기억하시네요? 예, 재석이는 이제. 예. 기억하시고. 난 되게 쉬운데 이름이. 그, 아니 그. 그 이름이 뜨뜨뜨뜨로 한대야 안되네. 얼굴은 기억인데. 박명수 씨는 알아요? 네? 박명수. 박명수도 알죠. 정준하. 정준하도 알고. 형도니도 알고. 노홍철이 알고. 아, 그래요? 노랑머리. 그쵸, 그쵸. 응. 자, 그럼 진짜 쉬운 리스트 하나 드릴게요. 저는. 하 씨예요, 하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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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게 힘들죠. 별로 기억이 안 된다. 이, 이 정도면 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얼굴은 알겠는데. 응. 하,하라고 부르세요? 응? 하하? 응,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옊게. 하하간이. 하하 않리해? 하하... 하하간이. 하하간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